또 돈 버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신지드님께서 요청해 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당 관련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사건이라고 최근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을 입찰을 하고 해서 세를 주고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워낙 좋아가지고 코레일에서 다시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처음에는 업주의 갑질이다. 두 번째는 버는 것에 비해가지고 오히려 적게 내고 있으니까 뭔가 조율점을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심당이 언론플레이 비슷하게 처음에 좋게 흘러가다가 뭔가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안좋은 또 내부 정보들까지 나오고 이래서 이제 아주 집단 지금 린치를 지금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뉴스보다 빠른 뉴스 쿠몽TV에서는 팩트만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에 가라국수 위치가 좋고 월매출은 1억 국수 팔아가지고 1억이 나오는 대전역 대전역 놈들 이거 느린너리다 해가지고 이거 뭐 국수 지하철 기차 타기 전에 이거 빨리 먹어야 될 텐데 아무튼 월세가 1700만원 매출 17% 매출의 17%가 월세 월세가 1700 그런데 이제 성심당 위치가 아주 더러운 곳에 있고 그런데 월매출이 25억 월세는 1억 매출의 4%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가라국수는 위치가 좋은 곳인데 월매출이 1억 월세는 1700만원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가라국수 여기 그리고 성심당은 위치가 아주 더러운 데 있습니다. 1.5층 뭐 이상한 사이쯤에 깨가지고 아주 더러운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월매출을 25억을 찍어버리고 있고 월세도 이거 가라국수 좋은 위치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지금 더 내놓으라 이겁니다. 코레일에서 코레일에서 월세 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면은 다른 놈이 들어오면은 이거 월세 뭐 1000도 받기 힘들죠. 좋은 자리에 1700이니까 하지만 이게 한 번 했던 데서 옮기면은 예 또 매상에 타격도 있고 뭔가 전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심당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예 뭐 유현진도 사먹었다. 1200억 치를 팔면은 300억이 남는다. 빵 장사가 원래 그 대신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빵이 이게 또 남으면 다 벌어야 됩니다. 그날 그래서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고 예 영업이익이 314억 다른 예 이름 좀 있는 애들보다 오히려 이게 성심당이 뛰어넘어 버렸는데 저도 대전 다녀오면서 튀김소보로 빵을 그 10개나 사서 와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꿀맛입니다. 잘 될 만합니다. 뭐든 잘 되는 거는 아래 내용들은 복잡한 이야기들이고 숫자 나오고 이거 패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 선동으로 당해가지고 성심당이 내부적으로 임원들이라든지 말 그대로 창립주들의 여러가지 개인사까지 지금 막 들먹이면서 지금 엄청나게 성심당이 공격을 받고 오히려 이런 적게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내막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 팩트만을 체크하던 구멍에서 이렇게 가락국수집이랑 비교를 이렇게 해드려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는 겁니다. 이게 사흑 안내 이렇게만 지금 하는데 이게 저는 일단 여기 철저하게 성심당의 편에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이라는 집단이 너무 악덕한 집단입니다. 예로부터 한가지 예만 드려드리자면 코레일이 저희가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서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만 피차 못할 여차 사정으로 인해서 기차를 놓쳐버려가지고 못하는 일이 발생됐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차표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 잡듯이 검사를 하러 다닙니다. 화장실에 문까지 두드려가면서 화장실에 있는 사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표를 확인하고 이 정도로 치밀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들 논리로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 이론으로는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자리랑 비어있는 자리를 체크해서 비어있을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사람 뭐 잘못했대 그래서 표달라 그래서 확인하고 뭔가 좌석과 사람수랑 이런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못타가지고 사람이 안탄 채로 출발해버린 기차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체크가 안된답니다. 코레일에서 당연히 빈 그러니까 이제 무임 승차는 잡아내고 그냥 빈 차로 간거는 함부로 안해주겠다 이 소리인데 그것이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코레일에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느정도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몇포로 몇포로 깎이고 이런건 있겠지만 요즘처럼 많은 플랫폼에서 차량을 몇포로 끊고 꼭 코레일 그것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트립닷컴이라든지 수많은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 냅니다. 그 차 놓치는 순간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폴로 기차에 차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못탔다면 그게 영원이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기차가 텅 비어있는데 내 좌석이 만약에 못타서 비어있다 이거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코레일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무임승차 잡으려고 발강을 하는데 그거 PDA 같은거 들고 있는거에 분명히 그 좌석 다 나올겁니다. 그러면 안탄사람 좌석에도 사람이 그게 안타고 그냥 가면 거의 일단 뭐 어떤 플랫폼으로 왔던 그거는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빈좌석이 많았다면 명절처럼 폴자석인데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사람이 표를 못 끄는거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게 맞는건데 그 차가 텅 비어있는데 사람이 안탔다. 그런데 이 사람들 코레일 이론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된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못타가지고 어 나 저기 안탔다. 저 차에 그런데 코레일 거기서 입장은 누군가가 몰래 타가지고 나인 척 하면서 그 무임승차 해서 그걸 타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게 이 사람들 PDA 나옵니다. 차량이 비어있는 자리인지 없는지 그러면 거기 기차에도 그걸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거기 PDA 이 사람들은 코레일은 확인이 안된답니다. 그게 사람이 타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 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 자기들이 돈 버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게 코레일 인데 여기서도 위치 더 더러운 데 있으면 월세 천만원만 받아야 되지 1억 처먹었는데 지금 4억 달러 하는 개색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게 코레일 인데 이걸 또 언론 선동 해가지고 성심당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레일 이용을 절대 안 합니다. 악덕한 행위들을 몇 번 봐가지고 왜냐면 이게 KTNG 담배도 국내 독점 이고 스포츠 토토 배트맨 국내 독점 이고 코레일도 기차 국내 독점 입니다. 그래서 갑질 직원들 갑질 이란 회사 갑질 말도 못 합니다. 거기가 독점 업체들은 원래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좌석 그런 문제도 만약에 못 탔는데 사람이 텅텅 빈 기차다 이거 100% 무조건 그냥 함불 해주는 걸로 이것은 법적으로 이건 누가 조치를 채야 됩니다. 사람 이라는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걸 그냥 처먹어 버리는 시스템 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10배 수수료를 물리면서 못 타가지고 그냥 꽁돈 먹은 건 그대로 처먹어 버리겠다 이게 지금 코레일 KTX 이쪽 심보 인데 이것도 위치 더러운 거 있는 짓거리라는 것을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맛있는 튀김소보로빵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심당 사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짓고 넘어갔습니다. 네이버 카페 구멍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구멍 오셔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게시글을 올려주시면 요청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예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해서 철저한 모상을 받으시면서 커뮤니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